5 으 으 으 으 다른 엉덩이 아 드디어 엉덩이 지어들어 더 뒤로 앉아서 앉아 예 그렇죠 으 어 그거 뒷부분께 잡아 으 연출도 했잖아 원래 항상 하냐 실력자 아냐 원래 이야 좀 버텨야 돼 잘하는데 이렇게 중심 맞냐 지금 발을 조금 더 펴보세요 놔 놔 놔 놔 아니야 이게 안맞아 안맞아 어디가면 안맞는거 같아 바닥에 이쁜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